자 마지막 에피소드 에이스 편으로 달려보도록 하죠 오늘 플레이에다 울 것 같아 진짜 이제 만화에서 에이스 못 볼 것 같아 나 아 이제 죽었구나 어차피 만화에서 아 미안하다 에이스야 불꽃 대 어둠 어? 검은수염하고 싸우는 거 시작하네 바나로섬의 결투 이러면 좀 재밌겠는데? 동료를 죽이고 도망친 검은수염 티치를 쫓던 에이스 드디어 위대한 항로의 바나로섬에서 그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난 여기 잘 안봤어요 임펠타운도 그럼 나올 수도 있겠는데 추후에 시로히게 가이족단의仲間을 죽여서 도망친 그로히게 마샬D 티치를追跡한 에이스 즉, 그란드 라인의 바나로섬에 티치를 쫓아났다 불꽃 대 어둠 바나로섬의 결투 볼까요? 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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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형제인데 친형제는 아니구나 친형제는 아니구나 오, 조졌다 어, 시작한다 에이스 하나도 기술 몰라 오오오오오 으와 피다는 거 보소 아... 아까 에이스 써봤지 참 에이스는 기술이 세지가 않네 고로 난 죽을거같애 안녕 잘있어 여기서 죽을게 아까 누가 그러더라구요 저기서 끝을 냈었어야 됐다고 에이스가 여기서 끝나면 되겠네요 어 검은수염이 끝이 나는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끝나면 되겠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인생 화이팅 잠깐만 인생 화이팅 인생 화이팅 오빠 아 오빠 여기서 누우면 안돼 오빠 오빠 아 아 아 아 아 이 오빠 아 아 이 오빠 좀 불탔네 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패기를 쓰면 얘가 패기로 받아쳐버려 열매 능력을 쓰면 어 빨렸다 됐어요 자 아 안돼 아이고 와 판정에서도 검은 검은 열매가 빨아버리잖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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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쥐 에이스 아 아 마지막 판은 되게 극적으로 이겼다 아 야미노 자크라 파이오 아 아 아 아 아 응 아 막 아니 영괜 아 아 엄내 아 와... 이거 뭐야? 이런 기술이 있어? 실제로? 아 뭐 실제는 없겠지만 당연히 애니에이션 와... 태양하고 무슨 블랙홀이 부딪히는 것 같네 글란드 라인 바나로톤의 권또 이랬는데 털린거야? 이랬는데 털린거네 오오 임펠타운 나올거 같은데? 이건 뭐야? 에이스를 구하라 루피의 분투 에이스의 방 오오 이런식으로 가는거야? 에이스를 구하라 루피의 분투 갑니다 이거는... 서브캐이기 때문에 난이도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에이스라 에이스를 해적왕의 아들이라 하기에는 살아생전 누구를 이겨본적이 없다고 애가? 에이스를 구하라! 루피의 본타! 왜 그렇게 말해? 불쌍하잖아. 불쌍하잖아. 어? 개뜬은 없네, 이거? 뭐야, 모리아 데미지 왜 이래? 오오오오 후 와! 뭔 난이도야 이거 이야. 난이도 무슨 징베 있다. 징베! 자. 간다. 징베는 뭐 평타 좋으니까 오우 안돼 x3 징.. 징베 근데 징매 원거리 캐릭터한테는 안된다구 야 이 사기야 와아 말도안돼 와아 한방딜왜이래? 모리야 모리야 원피스 먹었어? 한방딜왜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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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왔다 야 왔어 어 좋았어 루피 왔어 루피 왔어 오케이 오케이 루피 왔어 루피 왔어